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이번 댓글 Q&A는 H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영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of라는 단어의 발음을 물어보셨는데요.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f라는 단어는요. 발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강조되어지는 경우 of 약간 턱을 아래로 뚝 떨어뜨려 입이 벌어지게 하면서 어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v 이제 성대가 울리게 발음하면서 이 위에 해당하는 v 소리로 마무리하는데요. of 이렇게 발음합니다. 어와 아 소리가 같이 나죠. of 이렇게요. 그렇지만 원어민들은 대화 속에서 이 발음을 훨씬 많이 씁니다. 강조되어지는 경우보다요. 그래서 이번에는 of에 해당하는 이 발음을 같이 배우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꾸로 된 발음은요. 슈아 발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원어민들이 모음 발음에 강세가 있지 않을 때 쓰는 발음입니다. 소리는 입술만 살짝 떼고요. 소리는 어 소리로 시작하지만 입술이 거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으 소리가 이어서 더 많이 납니다. 이제 소리는 조금 무기력하게 게으르게요. 이제 이렇게 좀 강하게 발음하기 귀찮고 그죠 하니까 약하게 발음되어지는 소리예요. 발음해 보겠습니다. 어 소리도 같고 으 소리도 같고 하죠. 소리는 어라고 소리를 내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거의 벌리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으 하는 소리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어 한 다음에 으 하고 마무리하죠. 으 윽 으 윽 이 윽 할 때는 철자에는 F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F 하는 F에 해당하는 소리일 것 같지만 발음은 위에 해당하는 윽 소리예요. 여기 보시면 아랫입술이 이제 조금 이제 근육으로 좀 당기죠. 당겨서 윗니, 앞니가 입술에 살짝 지그시 닿도록 하신 다음에 V 하는 소리를 합니다. 이 V 발음하실 때 너무 이렇게 입술 중간이나 앞으로 많이 이제 E가 보이게 하시려면 발음이 너무 어색하니까요. 그냥 아랫입술을 이렇게 근육을 움직여서 윗니예요. 끝, 윗니 끝에 살짝 닿을 만큼만 해서 지그시 바람을 이제 사이로 나가게요. V 이제 이 발음을 잘 하셔야 이 AV 발음을 잘 할 수 있겠죠. 네, AV 앞에 A 하는 소리는 약하게 A 하시고 그 다음에 이 V 하는 소리를 잘 입모양으로 해서 발음을 하셔야겠습니다. V 하는 소리로요. 네, AV 하고 발음해 볼게요. AV, AV, AV. 네, AV. 이렇게 어, 으 소리가 조금 더 많이 들리는 소리는 맞아요. 그렇지만 시작은 어로 합니다. AV, AV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음을 연습할 건데요. 연습하기에 앞서 여기 또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어, U라고 지금 발음을 배웠는데요. 여기 밑에 발음을 보시면 V가 빠져 있죠. 네, 원어민들은 이렇게 사전상 발음 기호에 나와 있지도 않는 발음으로 더 짧게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이제 그 단어 중에 또 하나인데요. 어, U에서 그냥 어 소리만 발음합니다. 이런 경우는 뒤에 보시면 어, 다음에 자음 소리가 오는 경우에요. 그리고 뒤에 모음 소리가 오게 되면 어, 하고 뒷바름까지 다 해줍니다. 네, 어, 그리고 그냥 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우선 단어들을 이렇게 이어있는 수거로 보시면서 연습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one of us 라는 단어가 이어진 우리 중에 한 사람이란 뜻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어브라는 단어 뒤에 us에서 어 하는 모음 소리가 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 우 발음 다 해줘야 합니다. 네, 모음이 왔어요. 그럼 이제 자음도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자음을 넣어서 발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of 라고요. 그리고 one of 할 때 여기가 one of 연결되는 소리입니다. one of one of 한 다음에 this the 소리와 us가 또 연결돼요. 그래서 this 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ne of us 이렇게 발음돼요. 이제 두 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one of us one of us 네, 이렇게 연습하시고 이제 모음 소리가 아닌 자음 소리가 왔을 때는 뒤에 이제 자음이 왔죠. of 다음에 여기 my가 오는 경우에요. one of my friends 인데요. of 다음에 my 할 때 자음 소리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of 할 때 v 하는 자음 소리를 빼요. 없앤다고 생각하세요. 자음이것도 자음 오니까 자음 소리는 아예 발음하지 않고 wanna 까지만 발음합니다. wanna 해볼게요. wanna wanna 이렇게 해요. 그래서 wanna 다음에 my 대화 발음에서는요. 이 마이도 마 이까지 발음하지 않아요. 그냥 마 정도만 짧게 해요. 그래서 one of my friends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두 번 해볼게요. one of my friends 네, 해보셨나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왜일까요? 아 저희도 한글 이제 저희 우리나라말 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요. 발음이 발음하기가 앞에 뒤에 연결해서 힘들지 않게 발음하는 그런 편한 걸 하기 위해서 이 앞에 소리 생략하고 또는 줄이고요. 이렇게 또는 소리가 바뀌기도 하고요. 그렇게 발음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one of my one of my who my 이렇게 연결하기 바빠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wanna my 이렇게 해요. 그걸 먼저 아시고 하시면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다른 수거로 보겠습니다. 잉크 한 병 이란 수거인데요. 여기는 어 하고 bottle 이제 병인데요. 제가 여기 flap tea 미국식 발음이요. 버터 발음으로 르 하는 리을 발음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flap tea 발음이죠. 네. flap tea 또 필요하신 분들 추천 카드 해놓을 테니까 영상 참고하시고요. bottle 하지 않고 bottle 이라고 하겠습니다. a bottle 다음에 of 앵크 라고 나와 있는데요. 뒤에 모음 왔습니다. 그럴 경우 그렇죠? 모음 왔으니까 앞에 자음 발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부터 a bottle 하고 르 리을 끝났고 또 연결되니까요. bottle of bottle of 예. v 하고 끝났습니다. vink v 소리와 이 소리가 또 연결돼서요. a vink a vink 약간 vink라는 소리로 연결돼서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a bottle of vink 라고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두 번 할게요. a bottle of vink a bottle of vink 네. 빨리 하면 a bottle of vink a bottle of vink vink 라고 발음 되어지고요. 다음엔 이제 뒤에 자음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앞에 오는 v 자음을 발음하지 않아요. 그쵸? a bottle 까지만 합니다. a bottle bottle 해볼게요. bottle 네. 그렇게 발음해서 bottle vink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of vink 하고 또 하기 바빠요. 그쵸? 생략하고 a 까지만 발음해서 두 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a bottle vink a bottle of blue ink 이렇게 해서 빨리 발음하시면 a bottle of blue ink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예시는요 a glass of iced tea 라는 건데요. 아이스티 한 잔 저희가 이제 여름에 그죠? 아이스티 많이 마시죠? 아이스티 얼음이 들어간 이런 차예요. 그래서 아이스티 라고 합니다. 아이스티 라고 발음해요. 여기는요. 트여서 뒤에 오는 또 트 소리와 똑같이 중복되니까 그냥 한 번만 발음합니다. 앞에 거 탈락시키고요. 그냥 아이스티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이스티 이렇게 약간 뭐 이제 멈추는 스탑 처럼요. 아이스티 이렇게 발음해주면 되겠습니다. 뒤에 아이스티 할 때 of 다음이 오는 게 모음소리죠. 아이에 해당하는 모음소리요. 그래서 v 발음해줍니다. a glass of 아예 a vi 이렇게 되겠죠. a vice 이렇게 발음 이어져서요. a glass of vice tea 라고 이어서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 해볼게요. a glass of vice a glass of vice 네 vice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요. 자음소리가 오는 경우입니다. of 다음에 자음소리가 왔으니까 앞에 또 자음 하나 더 있는 거 빼고 발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glass of 어 까지만 발음하죠. glass of glass of juice 라고 발음합니다. 두 번 또 연습해 볼게요. a glass of juice a glass of a glass of juice 그리고 여기서 of 발음하는 팁은요. 제가 이 of 하고 또는 a v 발음 안 하고 a 하는 걸 가르쳐 드리느라고 여기를 좀 강조해서 발음을 했는데요. 이 of 라는 단어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약하게 되는 발음이에요. a glass of a glass of juice 들리는 듯 안 들리는 듯 그죠? 그렇게 발음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a glass of 예 a juice a juice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a glass of juice 이렇게 glass of juice 작게 발음하시는 그런 팁도 좀 알고 계셔서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 해 볼게요. a glass of juice a glass of juice 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예시입니다. both of us 인데요. 그쵸? 뒤에 모음소리 왔습니다. 그러면 v 소리 해줄게요. both 여기도 연음됩니다. 소리 그래서 both 라고 되겠죠. both 한 다음에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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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us 라고 연결해서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 할게요. both of us both of us 빨리 하면 both of us both of us 이렇게 삼키는 소리처럼 아주 짧게 휙 지나가 버립니다. 이 소리는요. 다음엔 이제 자음소리가 왔을 경우입니다. both 하 했는데요. both 그 다음엔 them 이 왔네요. them 할 때 여기 TH 현음이시고요. them도 대화 발음해서 조금 이제 편하게요. them them 이렇게 약하게 발음할게요. both them 이라고 그럼 해야겠죠. both them 이렇게 발음됩니다. 두 번 해보겠습니다. both them both them 이렇게 약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both them both them are pretty 뭐죠? 그것들 둘 다 뭐지 예뻐요 라고 이렇게 하거나 할 때요. 그죠? both them 라고 both them 이라고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네 아우의 두 가지 대화 발음 of 하는 거와 부 소리 빼고 네 그죠? 어 까지만 하는 발음 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문장 좀 많이 흔하게 쓸 수 있는 문장으로요. 한번 연습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하고 싶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I want I want cup of coffee 라는 건데요. 예 want a 에서 wanna 이렇게 wanna 연결하면 되겠죠? I wanna 그 다음에 cup 하고요. of 하고 또 연음이 됩니다. cup of 아니고요. 여기서 유의해 주실 것은 된 소리예요. cup of cup of 라고 발음이 되는데 뒤에 자음 소리네요. 예 그러면 그렇죠. 이 자음 소리 무에 해당하는 발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I wanna cup of coffee 라고 합니다. 무소리 하지 않고요. 두 번 연습해 볼게요. I wanna cup of coffee I wanna cup of coffee 빨리 발음 하시게 되면 I wanna cup of coffee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랙티스 많이 하시고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리브 만큼 영어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